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나이트로드 데리컨 인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는걸로 되게 헷갈리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다 끝났네요 아 대형꿈토리를 깨면서 나이트로드 데리컨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템 세팅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아 제가 백악물을 안켜놨군요 데리컨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현재 템 세팅은 어 표창이 왜케 많아 아 충전중이에요 충전 좀 해놓고요 야 표창 엄청 많네 현재 템 세팅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느낌이냐 주스테드 2.4만이고요 아 9%에 고기한 EPI집 010짜리고요 07에 뭐 참 섞인 것 같아요 그죠 15%짜리 결속의 반지 에디안 2짜리 15%짜리 15%짜리 12%짜리 2%짜리 0이 오른 스탯은 더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다음 아이템 6에 16 성배가 좀 너무 낮긴 하네요 생각보다 타일벨트 4성이고요 2장 남았으니깐 직작이네요 추업도 돌리는 중이신 것 같고 근데 이벤트를 안했네 최근에 플레이를 안했나봐요 아 무기 보보공예 아 아 마력포 마력포 좋습니다 마력포 미데미안 리벤즈 가즈 아 다음 아이템 15%짜리 메커네이터 직작이네요 다음 아이템 4%짜리 9%짜리 모자 21%에 4에 60짜리 추업 쓰고 있고요 다음은 6에 36 15% 어 어 분빙이 막 20성 5에 35에 21%에 에디 3줄짜리 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네 교불템에 투자 좀 하는 것 같은데 5에 64짜리에 21%에 2줄짜리 바지 백사추업에 21%에 2줄 6에 61에 2줄에 24% 베리라트 처음 보는 것 같네요 050짜리 와 메 6 6 6 9 6에 54 어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27%에 에디 2%짜리 18성 장갑이 엄밸런스 하네요 11성이네 숄더도 숄더도 지옥의 불꽃 6 7에 32 12 30 20짜리 보보 보보공 공공방 치루의 몬스터파크 와 956에 에디 쿠퍼짜리 24 그렇습니다 링크하고 유니온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 유니온은 방목 보공 쪽으로 확 쏟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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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..쏟구나 보공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해도 어 좋습니다 아 다 넘기면 300% 넘어가겠네요 링크 비채수 어 나머지 쪽이 별로 없는가 보네 나머지 쪽이 별로 없는가 보네 나머지 쪽이 별로 없는가 보네 타 있는데 안썼네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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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전투에 이르면 좋은데 인챈티브가 좋은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이렇게 소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팩공장은 뭐 따로 없고 마지막으로 젠팩업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스프레드 말랩 풍마 말랩 레투다 말랩까지 나머지는 90 마크가 하나 부족하네 이것으로 소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구사일생 지적 아주 좋았습니다. 뭔가 링크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없는 것 같다.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오로라 서버의 소라카님이셨습니다. 아크가 없나 보군요. 감사합니다. 또 소개해줄게 있을까?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.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. 하고 있어요.